티형분 오지마 첫판. 옥상 쪽 먹어 무조건. 나 어디? 6번인가? 아이템. 나도 아이템. 내가 6번 볼까? 어 형 봐라. 아. 어.. 어디? 4번? 야 0번 뱅! 뭐야? 앞에가 아닌 것 같아지? 0번 뱅. 안 나오고 같은데? 0번 안 했어. 4번. 4번 품들! 4번 뱅! 안 나왔어. 안 나왔어. 5번 나왔어. 됐어? 야 5번 나왔어. 5번 나아이템. 5번 나아이템. 5번 나아이템. 6번 둘. 5번 뒤 잡고. 4번 하나. 4번 퍽. 야. 백삼 조심해봐. 땡겨야 되나? 4번 뒤로 뺐다. 백삼 조심해봐. 백삼 조심해봐. 백삼 뺐다 이거. 백삼 돌보고 있을게? 나 1번 볼게. 나이스. 스파운. 정글 잡은거. 스파다운? 어. 테르 홈에 스파다운이야. 오케이. 이거 태비하나. 테르 하나. 야. 테르. 파나 컨테인이다. 야 이거 안쌌겠다. 야 이거 안쌌다 이거. 어. 먹었다 싶어. 인제 피 맞냐? 먹었어요? 어. 백. 빨았어. 6번 안 보여. 0번 10번 다운. 라스트 몰라. 1,3 먹힌것도 조심해. 어. 4번. 4번. 나이스. 나 폭하나? 6번 잘 질렀다. 나이스. 나 영원 나가갖고 지를게. 배갑은 안살겠지? 응. 응. 못 가고 했어. 나 왔다 영원 나 왔다. 전화 받아. 쓰레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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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야 돼. 아. 안 죽어야 돼. 저. 너 오빠 살게. 얘네 완수야? 어. 왔어. 오빠 샀어? 어. 나 샀어. 라이플 써 이 미친새끼야. 아. 이미 샀어 나도. 어? 나 이미 샀어. 줄라고 했지. 나이스. 정권 나왔다. 6번 매미.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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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많아 많아. 아. 둘나맞네? 오퍼먹어 냅시. 1번이냐? 1번 긁어라. 1번 긁어. 인준이 진짜 오퍼냐? 응. 됐다 빼. 됐다 빼. 왔다갔다 하면서 쏴라. 윤준아. 형이 이번엔 툴로바퀴에 쏴라. 대가형이. 야. 양반 나온거 몰라. 야 나온거 같은데? 세터뱅. 야 양반아. 오번디 오번디. 오번디 잡았다. 야. 아. 5번 나왔다. 5번 나왔어. 5번 나왔어. 5번 나왔어. 5번 나왔어. 5번 디 있어. 오번디. 오번디 폭. 잡았다. 2번 매미 잡았어. A3 조심해야돼. 조용하다. A3 지른거야? 아니 아니. 1번 다. 1번 다. 1번 다. 1번이 1번이. 3번 내려오고. 3번 설 때 하나 있고. 1번 돌이다. 1번 치면다. 1번 안다. 우리 쪽 1번 안다. 1번 더. 1번 더. 나이스. 1번 중간. 1번 중간. 1번 중간. 1번 중간. 1번 중간. 자. 4번 전쟁 갈게. 나 0번 뒤에 따라와서. 셀께 와브로. 어. 어. 2켠 알아서 좀 커버해라. 나 전쟁 갈게. 오케이. 나 길게 뺑. 2개 가고 갈게. 쇼께 웅민기 쪽가. 2번 타워. 끝. 1쌍 가까이서 올게요. 야. 1번 나가도 돼? 어디 어디 어디. 5번 뒤 10두. 5번 뒤 10두. 5번 뒤메아이. 5번 뒤메아이. 5번 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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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뒤엉. 왑조심 휴양아 갈게 빨라서 이거 우리 3번 뒤치기 같이 갈게 세리멘트 한 번 볼래? 나 우리 대칸이랑 뒤치기 바로 한 번 갈게 1번 전진호프 못 보간다는 거 같은데? 우리 3번 뒤 바로 세리멘트 갈게 뒤치기 바로 오케이 나온지 모르겠어 0번 안에 와 0번 안에 와 안 보여? 나온 거 모르겠어 6번 조심 0번 나온 듯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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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많아요? 오류가 있어 데미지 53 그냥 빠질게 그냥 6번 하나 없었고 이제 나온다 야 또 볼게 야 하우스에 10분 다운이다 아 뭐야 탑 탑 탑 탑 탑 그대로 내려왔어 내려왔어 탑 6번 잡고 라우스 탑 및 아니구나 둘 남았다 6번 했고 하나 하우스일 거야 하우스 아 지랄? 우미들 쪽 5,6번 사이쪽 3번 3번이나 아아 피야 피 일어났다 옥 밑 피 일이야 옥상 그럼 왼쪽 하나 정확히 피 일이야 옥상 밑에 5포가 10포야 그러게 저 현태는 피 일이야 어 나이스 오피어 떨어졌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인준아 잘했어 왑줄게 왑 어 조용하지 미친자다 잘했다 인준아 왑조 일반 쪽에서 어허 인준이 좋았다 인준아 루크 아까 잘했어 어 어깨 어깨 어 어, 좋았다. 미친놈놈. 나 옥상? 나갔어, 육매미. 탐 및 조신. 나갔다, 이거. 4번기고 반샷.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5번 가까이, 5번 중간 가까이. 6번이, 6번이. 5번이, 우리 5번이, 우리 5번이. 우리 5번이랑 오미들. 6번쌝. 샤데땅, 샤데땅. 샤데땅, 샤데땅이야. 4번 조심. 어. 아까 4번경우 조심. 그리고. 나 이거 1-3 디치빌인데? 몰라, 몰라. 야 옥상 먹었어? 나 이거 달팡 먹어 놓을게. 뒷길 봐봐, 6번 있는 사람. 나 영amy 보고 있어. 나 4번경우 볼게. 이거 일삼 지른 거야. 나 언덕 보는 중. 나 영amy 보고 있어. 언덕 조심 달빵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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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 영번도 조심해 나 영번도 시티영번도 쬐고 있어 나 시티영번도 나 테레 영번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테레 영번도 사범은 시베 나 영번도 보고 있고 테레 영번도 시베 시베 에이 와? 안 와 안 와 영번도 안 봐 지금 우리 영번도 안 봐 모공아 조심해 야 언덕 안 보인다 영번도 영번도 나 영번도 전진 갈게 나 같이 갈게 나 같이 갈게 달파먹어 테레 칸형 용미 쪽 먹어 나 5번 미들 먹어줄게 이제 너 내가 화장실을 깔게 너 귀에 깔아 나 화장실을 뱀까 에이 일보 전진 나온거 없는거 같은데 모르겠어 이뻔 미미 조심해 영번도 있다 영번도 있어 영번도 영번도 있어 영번도 테레 영번도 테레 영번도 나 깊이야 테레 영번도 하나 활발게 인주력 못 봐 영번도 영번도 안 보여 1,4만 하자 하나 더 하나 더 제발 이거 185 테레 영번도 안 보여 테레 영번도 안 보여 테레 영번도 한 명 있다네 테레 영번도 안 보고 있어 테레 영번도 안 보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월차 깔게 테레 영번도 over 테레 영번도 먹고 있다 저 사람 쉽었다 라트 몰라 ef 나 6번 볼게 그래 테레 영번도 certo 테레 영버 테레 영버 1-3 한번 가라 센터 다시 이거 뭔가 1-3 쿨타임 돌아서 스모그 야 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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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나온다 우리 오버니 6번 나왔어 6번 오버니 잡고 와 진짜 5번이 우리 오버니 5번이 우리 오버니 우리 오버니 나이스 그래 잘한다니까 열차를 딱 내가 놓았다니까 지금 좋아 어 나 이거 1-3 혼자 볼까? 1번 빠르면 0번 가 내가 또 0번에서 왔다 갔다 오 나 왔어 나 이거 옥판 먹을게 나 다만 지를게 그럼 에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0번 안 해 하나? 맞다 화장실 맞뱅 갈게 나왔어 나왔어 슬펐 와 0번 나왔게 인준아 만약에 너 바로 못나가게 되더라도 맞뱅 까고 질러라 화장실 오케이 오케이 아 6번 느리거든 나 1-3 한번 볼게 센서쪽 해도 옥민쪽이나 5미들쪽 질러 야 테라운밤 오퍼 아 지랄 테라운밤 오퍼 빠져 안으로 일단 빠져 2번 내가 한거 없어 1-3 조심 1-3 많아 1-3 빨라 1-3 빨라 1-3 빨라 1-3 빨라 2명 내렸어 2명 3번 뒤에 하나랑 10-4 존 하나 아 100 뭐야 밑에 2명 밖에 없다 1-3 통로에 있을거야 3번 앞 3번이 1번에 왔어 올라갔다 1번 뒤에 3번 뒤에 아 1번 뒤에 3번 뒤에 밑에 나이스 1번이 하나 너 혼자야 너 혼자 경배 형 죽지마 말아봐 아이고 아 이거 10포 터지게 쓰면 난리는데 1-3 빨라 아 남이 안쏘 아 남이 안쏘 1-3 아 욕탕에 3-3 말랑스 1번 번 써야겠다 0먹어 갈게 0먹어 갈게 아 3불만로 지금 5먹어 갈게 5먹어 5먹어 5뒤 5뒤 야 5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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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랭번 테랭번 어 뱅이 안풀려 테랭번 1-3 1-3 1-3 1-3 봐야 돼 1-3 봐 보호있어요 1-3 둘 가도 될거 같은데 1-3 둘봐 1-3 3번 봐주세요 달근 1-3 1-3 1-3 달근데요 3-3 1-3 1-3 1-3 1-3 1-3 1-3 1-3 1-3 아직 1-3 3-3 1-3 1 1 1 2 1 1 나 개피아 뒤로 지르는거 같애, MC봉 설 때 설 때 설 때 우리 형 한번 형 한번 해도 돼 해도 돼? 나보고 있어 해 해 해 해 어?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이키원아 너가 저거 일단 가라 이거지 센터쿠리에다 그 태령군 푹 가면서 가자 같이 네, 오케이 제가 먼저 갈게 먼저 네 다행히 차량부 안해 육군 조심 육군봐 줘 보고 있어 육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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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나이스 나이스 아, 세명을 90 때렸는데 한마리밖에 못 잡았노 야, 돈 많으니까 데그를 하나씩 하나 까 야, 0번Back수 해 나 느려? 센터 상훈 나도 느려 한 명枢 suffered 이기적으로 해 느낌만 갖고 하자 나 5번 나왔어 나왔어 야 6번이 6번이 잡았어 사방계고 있다 사방했다 스티어본 밑에 하나 스티어본 밑에 하나 테러 잡아 잠깐만 야 우리 5번으로 갔어 우리 5번쪽으로 갔어 잠깐만 목 밑 하나 목 밑 잠깐만 끝까지 천천히 뒷길 조심 이제 뒷길 락트야 뒷길 락트 테러가 안 보여 이거 5번 뒤에 있는거 같은데 5번 뒤 5번 뒤 5번 뒤 몇대 맞았다 설때 뒤져줘 아우 데카 형 잘해요 샤샤 막판 이거 까불지 말고 하던대로만 하자잉 숫자들 확실하게 대글도 사와 대글도 아이파랑 나오는거 볼게 지짚어전에서 오케이 센터 빠른거 안보여 센터 빠른거 안보여 6번 있다 6번 0번 하나 있다 아 6번 하나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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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다 백업 이펀들 6번 밑에 하나 아 캡치 6번 위 6번 위 6번이랑 시티 까비까비 아 까불지 말고 하자니깐 얘네 얘네 ㅅ크지였는데 이.. 싸보자 이거 저거 뭐야 엠제이가 연막 뱅 폭 사고 1번으로 가자 나머지 갑박 입어 1번으로 다 질러서 쇼분다고 해 천천히 천천히 가서 까고 다 따자 내가 폭 빼고 올게 대기 안에 없어 박전자 13번 연막 까고 나가 보지말고 고 야 3번 미들 3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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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카 포즈 나와야 돼 2 2 3번 2 대가리 깠다 3번 뒤에 2 3번 3시야 3번 3시 3번 3시야 뭐야 왜 끊겨 싸우지마 한마디 개피하 50억 갔어 선준 나이스 나이스다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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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까비 아 씨 아 저 아 내가 못 잡았어 하나를 그때 진짜로 끊겼어 서버가 아 아 이거 무비인데 퐁 밀까? 이거 한번 밀자 나랑 민준이랑 받을게 엠제이 저거 템 사고 딥을 팀 연막 사고 딥을 먹어 사준 사람 퀵상 가자 나 스몬간다 샀어 수하고 뺑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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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이 1번으로 나가도 될거같은 수하고 뺑둘게 수하고 뺑둘게 이거 똑같이 1번으로 나가도 될거같은 수고 bloreck 뺑둘게 3미들 둔 3미들 둔 오케이 핏다운 아이 미안 미안 나 이거 오랜만에 가서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해 난 난 도망 세이브? 지금 핑이 튀는구나 살짝 영원 배 꺼도 할게 영원 가자 설대디 설대디 시발 떨어졌어 뭐야 이거 내가 저거 뭐야 1,3 통로 먹고 바로 뺄테니까 경대형 4번 개고 대기하고 0번 3, 뭐야 0번 2, 6번 하나 대기해 나 6번 갈게 그 이따가 0번 쪽하면 옥 밑으로 질러 경대형 나가고 내가 4번에서 옥석 쐬줄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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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번 던진이다 4번 던진이야 이거 3 밑 6번 쪽 3 밑도 있다 내가 총알 왜 잡고 이따 얘기하면 0번 숨겨서 맥 하나 깔게 나 4번 개고 빼놓을 줄게 내가 3 밑에 깔게 잠깐 더 있으면 오케이 4번 개고 준비됐어 탱 깎고 나가자 10번 탱 깐다 어 깠어 탑 깎아 탑 깎아 지금 탑 6번 6번 뒷길 6번 뒷길 6번 뒤에 뭐야 어디야 옥상이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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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번 뒷길 옥상 기피 옥상 기피 옥상 기피 옥상 잡고 옥상 잡고 옥상 잡고 1 하나 있어 천천히 해봐 헌 아 0번 하나 피20 0번 번 뒤로 뺐다 나이스 만의 2대 1 박주현 피 딱 20 와 진짜 우와 힐이 어딜 맞자 peixotems 자기 힐 받은거잖아 seu 되지 않아 방탄이 설치되었다 까비 아 개까비 저게 머리 맞냐 근데 우미들이 쬐고 있을 것 같아서 딱 경비형이 머리 맞은 거 머리 머리 아 존나 아깝다 세이브 연마 까고 하나씩 사갖고 4560 가리자 10호 존 내가 5번 사이 쪽 가릴게 10호 존 가릴게 설때리 펌 배미 10호 존 위에 5번 위에 5번 밑에 P30 사운드가 있어 인주니 사운드였구나 인주니 사운드였구나 시티 사운드였구나 너도 나 아이씨 다 따자 이거 데카형이 빨리 센터 나가서 차는 플레이하고 MGA 6번 러쉬템 바로 뛰면서 나가 나머지 1상 가자 경비형이랑 나 1번 위에 계속 쬐고 있을게 하우스에서 너가 통보 먹어 내가 쬐줄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3번 가까이 하나? 3번 하나? 잠깐만 나 100번 쳐 나 1번 안 쟤? 3번에 왑 3번에 왑 3번 갈까? 지금 1번 잡았어? 간다 그럼 2킬 하나 2킬 하나 2킬 둘이야 2킬 둘이야 2킬 둘이야 1킬 둘이야 3미들 아 못 잡았어 3미들 아깝다 아 왜 1쌤을 둘 보고 있냐? 아 들었나 우리 사운드를? 안 낸 거 같은데 뭔가 눈치를 깐 거 같아 센터 가자 나가자 아 이거 아깝다 잘 따는데 익현아 다시 1쌤 가자 우리 센터 센 나가봐 아 상관 던진 조심 또 먹었어 이뻐 매미 쪽 하나 있는 거 같아 나 여보며 애다리 하나 탑 밑 탑 밑 탑 밑 탑 탑 탑 탑 탑 밑 탑 밑 다시 탑 밑 우리 센터 밑에 1번 쪽 1번 쪽 하나 뭐야 6번 트랩 밑에 6번 5미들 5미들 나 둘이 다 해봐 지랄 하가비 아 센터로 못 나갔구나 괜찮아 우리 아까 13점 땄나? 레이브 완세하자 6번 러시아 한번 가보자 100점 까져 누가 0번에서 내가 깔게 내가 나 까면서 나 깔게 먼저 라이프 2 한 2미들 2끼를 윙팔 왼쪽 아 댕 시발 아 5번 딛길 뭐야 아 시발 깜짝이야 나다 제발 빨로 아 센터 가자 네 빠르게? 센서 빠르게 알아서 가고싶어 좀 천천히 갈게 느리거든 던지 조심해 6번 반샷 화자실 3백미 6백미 나가야돼 우리 옥믿 하나 더 있어 10번 데미트 옥믿 옥상 내가 왜 죽어 뭐야 아씨 옥상 다시 가자 4번 한번 나올게 옥상 빠르게 나올게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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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카 형 나 오포줘. 막 일단 사고 3번 라인업 하면 지금? 어. 경배 형 남아 꽂고 싶은 거 하고 우리 일상 가자. 처음에 이거 조금만 시간 쓰고 가자. 얘 템 걸리니까. 1번 전진인가 보다. 한 매미 걸렸어요? 가까이 있어 3번 가까이. 1번 스모어 꽂았어. 1번째 볼게 먼저. 1번 스모어 꽂았어. 쓸 수 없어. 내가 먼저 해줄게. 4번 나갈게. 뭐야 옥상. 아 옥상. 옥상 밑에. 옥상 밑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 스모어 있나? 없어요 없어요. 노트. 1번 온다. 1번 뒤끼리 1번 뒤끼리 1번 뒤끼리 1번 뒤끼리 1번 뒤끼리 1번 센터 와라. 1, 2, 3. 1, 2, 3. 10번번. 이거 있어 밑에. 2번. 1번 끝 1번 끝. 1번 중간. 2대2 2대2 2대2. 둘 다 센터였어요. 0번 하나. 0번이랑 한 명 몰라. 총알이 없어. 둘 다 개피야? 이거 한 명 안 보여. 딴 데 지르겠다. 형 1번도 조심해하고. 뒷방. 1번도 사운드. 1번도 사운드. 0번 하나 있다. 0번 있다. 그거라 1번. 1번 지르는 거 몰라? 1번 질렀다. 나 왔어. 나 왔어. 여기. 아 이거 잘 잡았다. 야. 1 먹었어? AK나 죽이야 무나. 1 먹어. 2병 먹어. 여기. 센터 나가자. 그 뭐야. MJ 어디 먹고 나 나가면 뒷방 봐줘. 나머지 센터 가자. 0번, 2, 6번, 1. 0번 총 3명이야. 6반명만 가. 10번 챙겨줘. 챙겼어 챙겼어. 4번 전지 조심해. 100번 쏘. 100번 다 먹었어. 1번 더 먹었어. 아 월샷 씨발 뭐야 와 시퍼존 아 나 월샷에 죽었어 옥상 밑에 아 옥상 밑에 피 20 아 옥상 밑에 아이고 아 오버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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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30 아 이걸 줬으면 안되는데 아 돌시 돼버리는데 아 너무 힘없이 지는거 아냐 근데? 흐흐흐 샌드 나할때? 이게 뱅이 존나 까네 잘 먹.. 잘 까는거 같은데 사전진 사전진 조심 20번 나이스 20번 평범하나 나 필리야 좋지 못먹어 위에 3번 트레이 위에 어 봐라 알아 오바드 오바드 아 씨 아아 하하하 1 3 2 씨 빨리 1번째는 알았는데 그래 아니 센터 하나 뚫어보자 다 센터 가자 아파 이거 너 한탄 빼고 가야겠는데? 그러던가 나 육방 붙을게 1번 더 안가네 0번을 또 내가 0번 갈게 같이 밤빙 가고 나갔어 0번 4번 나 4번 나갈게 어 옥 밑 옥 밑 옥 밑 기다려 반동 깐다 0번에서 야 옥사 튼께 아 1 3 1 샷 아 1 3 1 샷 아 이거 옥백 옥 밑 있다 옥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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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가자 아 페이키한 013 뭐냐고 아니 아니 어 어 랍튼가 총알 먹어 티라나 버릴게 응 나간다 아니 옥 밑에 지르는 게 힘든 거야 이게? 어 어 아 아 아 나 혼자 나왔네 시창반 나 나와있어 나 어디야 시창반 둘 시창반 둘 잡았다 야 옥 밑에 하나 아이고 옥 밑에 하나 옥 밑에 하나 옥 밑에 하나 뭐야 아 존나 말린다 어 나 015 처음 봐 나 너 처음 해봐 윤두꾼 같은 놈이네 이거 윤두꾼 같은 놈이네 이거 아 그래서 내가 이럴 거 같아갖고 막판 시티 까불지 말지 않을 거 같아 와 이게 이렇게 또 되네 야 윤두꾼은 귀신이 노리는 건데 이 정도면 아 슛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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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어 어 천천히 신턴 덕에서 계단폭 좀 까줘봐 내가 뚫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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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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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낑겼어 나이스 가자 바로 가 아잇 데카용 홀드해야겠다 아잇 B로 빼도 되겠는데 데카용 입하고 사운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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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돼 아이씨 경비형 나와있는거에 한발맞았나보네 포기 P80따라한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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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엄마 까여있어? 아니 안깠어 세이브 계단 한번에 갈까? 이거 안될거같은데 가짜문 못두를거같은데 센비같아 센비아니야 성원이 B문에있어 일로와 B로 B 왑존인데 100% 이거 B문도 하나있고 B 나갈때 같이 나갈게 센터도 B 왑존이다 간다 센터가 먼저 나와봐 고 고 B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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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문 앞에 나이스 뭐야 오빠랑 잡았어 잡았어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총알 없어 문 앞에 문 앞에 들어온다 야 야 잡았어 센터님 잘했어 아이씨 아아 이거 파마스 누가 먹었어? 총알이 한발도 없어서 내가 먹기만 아아 아아 잘 뚫었는데 아깝다잉 저거 센터 오퍼거든? 센터비 한번 가자 나 나갈게 저 인준이랑 데카형이 센터비 빠르게 가봐 나머지 2명 2층 타이밍 오고 코리 1층 빠르게 가봐 F 상 inserts 2층 50 센터 오퍼 연막 왔다 B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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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배쪽이 있는 거 같은데 나갈 수 있겠냐 안 해두고 나와도 돼 오퍼야 퍼끈하게 나갔어? 나갔어 고! B 고! 뱅 까봤어 들어가자 렛테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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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10에 둘 10에 둘 아 아무리 하지마 홀..홀 봐야돼? 아 우리 나 뱅하나 있거든 이거? 지마요? 하나 P 50이야 까두세요 아 데이데이 오케이 나왔네 들어온다 까리 아 그냥 하지 이거 그냥 하아 아 오퍼 살아있는데 개구를 왜 피킹하는겨 아니 팀 도와주다가 아 저건 버려야지 시발 와이가 백 먹고 작달 났었어 삐덕 삐덕 다시 가자 아 이게 아 까비 딱 썩? 삐고삐고삐고 이건 조금만 사리지 아깝다 까비까비 살아야 될 때 안 사리고 시발 나 대야될 때 사리고 시발 사려야될 때 바로가? 어 가 씨발려나 오케이 백 먹었다 야 클이야 클 아니 문받게 문받게 이런거 먹고 이거 이거 안싸도 돼 안싸도 될듯 이거 우리 기특이 있어 우리 홀 안봐도 돼 홀 안봐도 돼 나 센터 분이야 10에 있다 있어 이거 좀만에 시간 끌어줘 백 없어? 백 하나 있어 백 하나 깎겠다 백 하나 깎았어 아 센터 하나 아 나 못먹고 있다 나 개구 홀 없어 홀 없어 형 아 나 백 먹었다 좋됐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왜 자꾸 뱅하고 나가라고 해 아니 이거 그냥 박혀기 씨밀다고 인준이 미치잖아 아니 나가던게 아니라 뱅 꺼고 시간 끌려고 아 그래? 아 나 또 나가라고 한 줄 알았네 뭘 자꾸 나가 내 판밖에 안했어 따자 따자 말리지마 센터 센터 B! 8볼 만하다 이거 대구 중생 B 100개 롱전진 롱전진 아니 앞에 앞에 B 문쪽 오프게 B 이거 B! 한 번 나 8 내가 붙을게 내가 붙을게 롱 1 롱 1 롱 2 아 나 벌릴게요 그래 나왔다 A쪽 가자 이거 A쪽 가자 A쪽 가면 돼 롱전진 나이스 B! 롱전진 나이스 사운드 줄여 천천히 가 야 12만원 더 사운드 빨리 문 밖에 와 가야될 듯? 빨리 가야될까? 근데? 야 계단 나올게 아이고 박어봐 계단살 탑 쪽에서 하자 이거 계단으로 하나 온다 에땀이라 롱을 수도 있어 조심해 나 3 밑에 숨어 있을게 롱 온 거 조심하고 심해 안 보였어 이거 롱 조심해 야 롱 롱 롱 롱 아 계단 계단 아 씨발 들켰다 탑으로 온다 형 아 이거 이거 까비 대피였다? 가운드 원 데려가겠습니다 나 반샷 제 월샷 맞았어 눈치를 깎고 막 계단으로 지르니까 깐다 응 나 소리처럼 들어갈게 센터 병이나 칠탄 하나 까줘라 나 대기할게 저 새끼 잡고 시작해 소요 까줄래? 야 계단 인조심 계단 인조심 롱 잡았다 롱 하나 더 롱 어디쪽이에요? 롱 믿을쪽 믿을쪽 자 롱 한번 타셔 센터 피 50 40 40 팔 앞에 팔 앞에 10에 하나 하고 10에 하나 아 롱 하나 피 20 그 피 40이야 센 계단 안에 클 10에 하나 센터 하나 센터 잡고 올게 센 피 40 롱 몇인데 10에 있는 것 같아 10에 있어 10에 언덕이다 나 센터 한번 더 나야될게 너 더 나야될 때 계단 나가보자 안 보여 기다려 나 B 잡을게 형 아 나 계단 싶어도 얘기한다 이거 B전심 조심 B전심 간 거 같은데 이거 10에서 안 보는 거 보니까 B 5퍼존 B B로 오면 될 듯 아 지랄 B B 5퍼존 아 지랄 아 지랄? 뭐해 이 새끼 세심이 이길 마음이 없어 포도 있지 않나 이게? 네 지른 거 같아 어 미른 거 같아 어 미른 거 같아 뭐야 샤넌 사운드인가? 뭔 사운드 한 거 같은데? 대단하나 어 뭐야 아 왜 아니 왜 사운드가 거꾸로 들려? 아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미안 내려가 내가 저기 있겠지 뭐 미세한 사운드를 잘못 들은 건 아 아까부터 이러네 나 아 나 존나 못한다 조심 브롱 간지 마이크 아 나 못 갔어 못 갔어 이거 한탄 뺄게 바로 갈 거야? 아 시다 장면 장면 B 오른쪽 B 오른쪽 계단 있고 하나? 나 잘못 눌렀다 계단 있고 그대로 있다 언덕 셰프타운이고 센터 샘 문 하나? 까비 3-7 무한바이지 뭐 아 씨앗 또 이걸 포기 죽네 또 아 홀 안 봤다 조심해 홀 홀 계단은 중 계단은 중 계단은 중 계단은 중 계단 안 돼? 간다 까 까 까 깠어 계단 둘 계단 둘 오나? 아니 저 뒤에 빠져있어요 하나 붙는다 앞에 못 보여 아 씨앗 계단 나온다 하나 더? 어? 아 씨 아 이제 아니 반밖에 안 했어 이거 한파만 세이브해프잖아 세이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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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없다 아 저 이거 센터피 한 번 져져도 될 것 같은데 저 새끼 자꾸 B에 붙어서 보는데 그니까 계단 인포지? 나 B 소모가 안 까는데 백먹었다 저 새끼도 계단 바깥군 까줄게 붙어봐 B 어디 살아온다? 썼어요 계단x2 계단x2 그니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응 으응 고 고 고에 씨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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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받았어? 센터비 가봐 그럼 경배형이랑 MJ가 10포도 줘봐 형 어 맞쌍 10포도 왔어 10포도? 둘이 센터비 해봐 밀어넣어봐 5포도 아니라 가도 될텐데 어 뱅뱅뱅 계단 던진 봐줄게 까주세요 데카용이 센터빙 까줘봐 10에 가리게 나갈게 어 에이 민건가? 어 에이문하나 에이문하나 나이스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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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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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아 이거 뺑 존나 까고 애점 자리가 뭐야 아 스모그 아 롱 전진 지랄 타이밍 롱 슬로로 왔다 에이 롱 둘 나갔다 롱 앞에 좀 올린 것 같아 이거 B 탑 지랄 아 C 큰박스 큰 박스 큰 박스 큰 박스 그대로 있어 어 대단히 보았다 나이스 까비 10에 하나 반 10에 둘 10에 셋 뭐해 이거 10에 셋 5 5 5 5 5 5 5 5 5 근데 그냥 무한바위 하자 무슨 이거 아... 보였는데 두 발 때때 잡을 줄 알았어 야 B 별로 안 빨라 그래? 큰 박스 큰 박스 큰 박스 큰 박스 큰 박스 깨비 나이스 야 밖에 반설 나이스 야 홀 1층에 총 있어 야 홀 하나 더 홀 하나 온다 홀 하나 안 보고 있어 우리 홀 안 보고 있다 홀 하나 왔다 개고 하나 개고 야 문 들어왔다 뭐 홀 개고 있어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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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응 에이케야 주X다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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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었어 여기 총 먹어 총 먹어 이거 또 슬로우로 올 것 같은데 롱아도 개고조심 우선 쬐볼게 네 다 올 것 같다 나 병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오 제발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좋아야 되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볼게 천천히 사람 야 롱클 롱클 롱 전진 없다잉 이게 계단 전진이야 이거 계단 쪽에 폭 좀 넣쳐 어 계단 폭 넣어 잠깐만 슬로우 가요 슬로우 가요 슬로우 가요 나이스 계단 공대기 한번 해줘 봐 내가 뱀 까줄게 기다려봐 간다 공까봐 앞에 둘 둘 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롱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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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둘 세븐 둘 1반피 세븐 놀랐다 박스 뒤에 설이야 위에서 풀리나? 어 풀릴 것 같아 아니 안 풀린다 위에서는 이거 하나 롱을 쓸 수 있겠다 내가 가야 안 보였죠 방금? 나이스 10회 조심 어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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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봤어 어 배먹었다 나이스 어우 데카 형 잘해 나가 B 원샷으로 죽여줄게 기다리봐 오케이 오케이 B 빠르다 B 맞았을거야 B 볼 1층 그냥 맞힘은 일로 오게 아 셀게요 B 비엠 너무 늘렸어 댄비야 좀 안 보였어 나왔다 B 뱀 깔았어 B 문 B 문 나왔 다시 안으로 B 문 나이스 꺼올거 갈게 나 P 1이다잉 티배하나 하나 물어 나이스 하나 모르는데 콜 콜 콜 태배 조심해 태배 태배 홀 조심 혹시라도 어 맞아맞아 내가 볼게 파볼게 아 콜클 심해 심해 나이스 태배 경배 형 갑파이버 봐 나랑 경배 형 처음에 저거 하자 계단 둘 가자 올려줘? 어 B온방 하나 세트 둘 봐 계단 올려주고 빠른거 안보여 여기가 B가 제가 체격 잡아 형 그 앞에 거기서 어 형이 뒤에 체격 잡아 B B 들어왔어 B 세게 B 세게 B 세게 B 세게 B 세게 오른쪽 세게 오른쪽 세게 5% 전 하나 오른쪽 4번쪽 5% 전 하나 10% 전 구서 와아 야 오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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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다른거 아나 계단 빨라 계단 들어갔어 계단 둘 계단 백업 하나 둘 계단 없어 계단 라인 둘 들어갔어 10보까지 계단 라인 둘 들어갔어 지금 10보 백업 계단 백업 나이스 나이스 계단 하나 더 계단 있고 계단 있고 아 뭐야 하나 더 계단 라인 탄다 아 깜깜 아 아 씨알 하나 더 있네 아 저기 숨어있었고만 살게 나랑 MJ랑 센터에 볼게 네 아 양강인데 나이스 사이트 사이트 뭐야 아 아 엠포 있어 센터 엠포야 계단 라인 하나 계단 라인 하나 계단 하나 들어갔어 계단 하나 질렀다잉 조심해 고마워 고마워 에일홍은 먹고있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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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 하나 뒤로 뺐다 하단 인 다시 온다 하나 아우 깜이 피가다 피 아 씨 세이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마사야 돼 약간 노 따라 달려만 줄게요 공물만 줄.... 아이고 웃어봐 비형 foreseeable 아... CR에 있어 C랄 약간 C랄 가지고 도물만 친지 말고 꼬라 거기만 봐줘요 아 홀 있잖아 하나 치아 란아 계단 라인 하나 계단 하나 들어온다 자 새끼 계단 없.. 나 부스팅 좀 와브로 잡고 올려줄게 아 웃고라 내가 올려줄게 내가 뺑대기 할게 빗어먹을까 좀 마이큐 포즈가 그대로 잡고 마무리 미친하다 삐들아 돌아왔다 삐들 왜 삐들아 안 봐 아 뭐야 야 센터클? 큰 박스 하나 넣으면 삐들아 두세 명 돌아왔다 뺑 있나? 뺑어 뺑어 뺑 있어 왑쪽 왑쪽, 왑쪽 왑쪽 마이클잉이 큰 박스 셋 10포존 둘 오른쪽 넷시야 큰 박스 두 큰 박 둘 내가 간다 문 오른쪽 문 바로 오른쪽 호수 10포존 막판이네? 막판 막판 에이 전쟁할게 아 인지니엄 펜새끼 존나 시끄럽다 빠른길 둘이다 빠른길 둘 그냥 빠르다 폭 3개 계단 뱅? 계단 빠른듯? 두세명 들어가는듯? 들어간다 계단 스모그 에이 렛딱 계단라인 렛딱 계단라인 렛딱 슈퍼다운 호릴샤? 계단 입고 하나 더 에이 렛딱있어요 슈퍼다운 호릴샤? 헬새리 에이 렛딱있어 헤러센터 하나 슈퍼다운 호릴샤? 샘문 하나? 샘문 P20? P20? 샘문 있던거 아닌가? 맞아 코리틱 쪽 나이스 이거 센터 좀 째들어가다 올라가볼래 그냥 어 오케이 나도 에이 밀어야지 에이 밀어야지 에이 밀어야지 에이 밀어야지 에이 밀어야지 채고있어 채고있어 내가 채고있어 뭐야 P있어 아 C P들어온다 P 없어 없어 P인가부다 P? 들어갔다 들어갔다 뭐야 나이스 아 까비 하나 P10? 큰빡 하나랑 시랄 아 GG